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헬법사업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입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흠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품성 그리고 인격 태도 등은 나이가 들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원시 출생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1968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52세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두 차례 흡의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서 기소 여부를 두고 한파탕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된 12개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최강욱 전 비서관은 자녀 비리의 공범으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1월 23일 날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의 거친 입담이 빛을 발휘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3월 20일 발언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공언이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그는 여러 차례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에 대해서 험담과 명렬한 비난과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강욱의 출격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명렬한 윤석열 공격과 검찰 공격을 이미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7월 3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수도권 검사장 그리고 지방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또다시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검찰은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검찰 계획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7월 2일 날 최강욱 국회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오만한 정치 검찰, 어이없는 조폭검사들의 구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용어죠. 조폭검사들의 구태다, 검찰총장의 똘마니들 이런 종류의 우리가 참 사용하기가 힘든 생경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뜻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야기합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무총장, 또 윤석열 씨를 빗댄 겁니다. 이게 육본 직속 특공여단 투입을 중단하고 현지 작전 중인 해병사단을 통해 적의 핵심 전력을 내일 밤 자정에 타격하라는 작전 지휘를 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특공여단 투입 중지를 해달라고 검사단장들 차례에 걸쳐 모이게 한 이후에 해병사단으로 작전을 완수하라는 장관의 지비를 수용할 건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합참과 육군대변인은 특공여단 투입을 중단한다 해서 작전 지비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사장단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게 부당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국방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비유하는 것은 비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에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검찰, 조폭검살들의 쿠데타라는 그런 용어에 바로 최강욱 의원의 본심이자 속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묻는 것을 두고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쏟아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예 검찰 조직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앨 수가 없으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 조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검찰 계획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검찰 조직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강욱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꼼수 차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알림이란 이름으로 어제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란 취지다. 이것도 아주 저가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글을 꼬은 것이죠. 검은 유착이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그 주장 자체가 이미 X표란 겁니다.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이토록 흔들리는가 올바름의 기준을 얻도록 이토록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에 맞춰서 올바름을 왜곡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해놓고서 옳은 일을 했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들의 특성을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한 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의혹이 많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검은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는 최강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사건 전후를 다루면서 아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송 주제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강욱 의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7분간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7월 공수처 출범 등 향후 검찰개혁 후속법안 처리에서 심을 우리에게 실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한국당과 달리 지금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곽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열린민주당은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명렬한 폭격은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열린민주당의 당대표이자 국회의원 최강욱 씨의 입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가 되고 또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굳이 이런 방송 주제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도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눈에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최강욱 위원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신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변화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이 남았고 또 세상사라는 것은 앞일을 누구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매사를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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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